계급장 떼고 음악으로 붙자 위험이 없는 음악 대결 차트박 1위 얼마나 너무 끼를 부렸네요 왜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다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몹쓸 짓 하셨네요 미안해 어쨌든 차트박 1위에 출연했던 놀아주와 잔나비가 엄청 친해졌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빈 씨랑 최정훈 씨가 같이 받았던 편지라든지 같이 게임하던 영상들 사진들을 인스타그램에 같이 올려주셨어요 맞아요 굉장히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훈훈한 분위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계속 맞판 상태 유지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새롭게 인연을 만들어 나갈 레전드 선배 가수와 물밑 가수는 누군가요? 먼저 2000년대 가요계를 들었다 놨다 했던 일명 소문의 창법의 레전드 SG 워너맨! 그 중에 한 분만 나오셨습니다 이석훈 씨 이석훈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수술해 보이네요 너무 수술을 맥하네요 좋습니다 아직 얘기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할게요 나머지 분을 소개하고 바람께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위아래가 좀 없으셔서 전 카메라 돌면 엄마 아빠도 없어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서 남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분이죠 명품보컬 이본명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트박 1위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트박 1위 첫 번째 MC였던 이석훈이고요 오랜만에 게스트 자리에 나와서 설레이기도 하고 우리 세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셋보다는 혼자서 나와봤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간중간 진행 프로그램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축되거든요 지금 이쪽이 단독해 주시고 여기가 싹 가 게스트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게스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맘에 안 되면 확 몰아버릴 수도 있어요 저희가 아직은 좀 피해 의식이 있는 상태라서 좀 조심해 주세요 근데 너무 좋고요 우리 시즌2도 너무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1보다 더 잘 돼야죠 부담감이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또 혼자 나오셔가지고 네 혼자 아무래도 방송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나마 또 그중에서도 또 이 에이스를 맡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에스지원업에서 사회성을 맡고 계시거든요 사회성이요? 나머지 멤버들은 그런 사회성이 비주얼이 아닌가요? 동네에서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낯을 많이들 가리시는 편이시더라고요 다른 멤버들이 낯을 많이 가려요? 낯도 가리기는 한데요 아무 사회성까지 두 학생도 아니고 셋의 둘의 역할을 다 열심히 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에스지워너비가 진짜 오랜만에 컴백을 한 거예요 제작진 말로는 올 1월부터 에스지워너비가 새 앨범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저희가 앨범을 만들어요 곡이며 일본 앨범 자켓도 저희가 찍었거든요 누구 한 명이 원해서 앨범을 나오는 게 아니라 셋 다 만족하고 회사도 만족하는 앨범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차트박 1위 전직 MC인 이석훈 씨의 그 은왕을 들어봤는데요 그럼 우리 이만별 씨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가수 이만별입니다 오늘 차트박 1위 처음 출연했는데요 노래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대되네 진짜 이만별 씨가 에스지워너비랑 또 인연이 있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이만별로 처음 가수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 저는 팀에 있었어요 먼데이 퀴즈라는 보컬 그룹으로 먼데이 퀴즈 한결이었어요? 차마 2부로 선배님 앞에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타도 에스지워너비가 컨셉이었다고 알고 계셨... 저요? 네 글쎄요 저희는 굳이 그렇게 신경을... 치지 않았다 아니 아니 치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걸로... 신경이 쓰이지 않는 거죠 근데 원래 항상 타도 대상들은 누가 자기를 타도하고 싶을지 항상 몰라요 그때 에스지워너비는 뭐 연말에 있는 상대 다 싹스 몇 년을 갖다가 아까도 되게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하나 얘기해도 됩니까? 네 이석훈 씨의 청바지가 무릎이 너무 절개되어 있어가지고 요즘 스타일 톱스타도 요새 저 정도 절개하는 거 뭐였어요? 아니 그래요 도성훈 씨도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저는 지금 아까 아침에 입다가 발이 이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여기가 절개가 문의 아니게 저 형도 새로 절개하는 게 이쪽이고 저는 짝재기예요 여기 보면 죄송한데 진짜 무릎에 제모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이게 수컷의 상징 아닌가? 아니 저 이거 용수철인 줄 알았어요 인서트 따지 아니 우리 엄마가 주신 거 용수철인 아니죠? 인서트 따지세요 털 인서트 너무 두껍고 고불거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늘의 레전드 가수 SG워너비랑 물밑 가수 임한별 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 서로의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시간인데요 임한별 씨는 최근에 유튜브에 커버곡을 올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냥 심심풀이로 재미삼아 이제 제가 좋아했던 노래들 연습했던 노래들 하나씩 하나씩 올렸는데 그걸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굉장히 좀 커졌어요 그게 혹시 여기서 좀 미공개 아직 유튜브에도 안 올라온 곡 하나만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포킹 형님 너무 좋아하는데 처음 뵙고 누님도 처음 뵈서 형님 노래 하나 그리고 또 누님께서 작사 글 쓰신 노래 하나 해서 짧게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와 그러면 곡은 어떤 곡으로 준비하시는 건가요? 오늘 녹화일 비 오니까 비 한 소절이랑 그리고 또 너무 좋아하는 별 씨 아 박혜신 씨는데 진짜 임한별 씨가 또 저희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 오신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걷던 이 길 위에 흘러나오던 멜로디 흥얼거렸었지 넌 어디 있니 하늘은 이렇게 맑은데 피에 젖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도 비춰주던 너는 나에게 햇살 같아 그런 널 왜 난 보냈을까 굿바이 완전 어울린다 진짜 너무 어울린다 어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노래 너무 좋은데요? 또 오히려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얇지 않고 굵은 편이라서 이렇게 들으니까 더 감미롭게 들리고 넘길 의향 있어요? 아니요 지금 이 곡이 저희 회사한테 큰 자산입니다 어떻게 넘어 어떻게 쓴 곡인데 커버만 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커버할게요 감사합니다 좋다 우리 또 다음 노래 연달아 가지고 한 번 더 들어가야죠 박효진 씨 신빙 노래 연달아 한 길을 걷게 굉춘 기나 긴 밤 쓰다 많이 노래에 의미를 찾고 있어 나였다면 언젠가 돌아본 그곳에 너를 바라보던 그 하늘이 나였다면 다시 나의 별이 되어줘 다시 나의 별이 되어줘 와 진짜 안 되는 스타일이 진짜 없구나 감사합니다 가사가 또 굉장하네요 굉장하죠 누가 쓰셨지? 누가 썼을까요? 저 장바는 괜찮은 장바인데 우리 이석훈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너무 일단 미성인 거는 알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먼데이키즈를 하면서 어떤 그런 갈증들이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톤이 워낙에 색깔이 있던 팀이었으니까 혼자서 음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키가 낮은 편이에요 음이 그래서 편하게 그냥 부르는 거 보면서 아 나도 저 친구처럼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엄청난 칭찬인데요? 형이 부러워하시네요 저는 약간 항상 이런 잔잔하고 너무너무 좋은 노래들을 자기 전에 듣거든요 오늘 전 이거 듣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한별 씨를 제 왼팔에 누르고 저 같이 잠대요 함께 잠대요 한별 씨와 이상한데요 왜요 그게 못 배운 사람의 감상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못 배운 사람이 수치스러워요 수치스럽습니다 하나 나왔어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하나 나왔어요 우리 임한별 씨 노래 직접 들어봤는데요 남자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멜론 내에 있는 팬 리포트를 보면 거의 두 배 정도 남성분이 많고요 특히 20대 남성분들이 임한별 씨를 유독 좋아하고 있습니다 20대 남자들 아무래도 그 보니까 여성분들 앞에서 약간 기량을 뽐내기에 가장 좋은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뭔가 배우고 싶고 저렇게 고음 내고 싶으니까 다들 보시지 않을까요? 평소 부르는 스타일이랑 좀 다른 노래를 불러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사실 지금 가수는 이렇게 발라드를 컨셉을 자꾸 하지만 제가 이제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작곡가로서는 이제 아이돌 친구들 곡도 많이 써주고 진짜요? 누구 곡을 슈퍼주니어 형들한테도 곡 드린 적 있고 어떠세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저번에 정규 앨범에 나왔어요 런어웨이라고 열심히 음악하고 계셨구나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댄스를 한다거나 막 딥한 R&B를 한다거나 그러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그런 음악적인 갈증은 또 이렇게 작가로서 좀 풀고 그러고 있어요 남성 팬들의 압두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임한별 씨 노래까지 들어봤는데요 SG워너비도 사실 남성 팬하면 만만치 않거든요?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진호 같은 경우가 남성 팬들이 많고 저는 약간 여성 팬이 많은 것 같아요 용준 씨도 여성 팬이 좀 많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약간 좋아하는 게 뭐랄까 그 약간 뭐라고 하지? 몸으로 막 다 젖 짜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부르는 스타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고음 맞아요 무조건 뽐내야 돼 좀 구슬품 이런 거를 오히려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이석훈 씨가 들어오고 나서 좀 여성 팬들이 많이 생겼죠 솔직히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팬으로서 그룹 이미지가 굉장히 좀 밝고 화사한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부인은 안 하시고 코 평소만 살짝 넓어지셨는데 네 명 중에 세 명이 그 정도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뭐.. 네 그렇게 기분 좋게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죄송하지 않을게요 제가 SG워너비 팬층이 궁금해서 멜론 팬 리포트를 찾아봤는데 지금 여성 팬분들은 46% 그리고 남성 팬이 54%로 두루두루 지금 사랑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판판이구나 판판 진짜로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설이 맞는 것 같아요 이석훈 씨가 들어오면서 좀 여성 팬 비중이 좀 더 생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SG워너비 댓글들을 몇 개 또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번 댓글이 지금 14살인 남학생입니다 제가 4살 때 부모님과 캠핑 갈 때 라라라 주르륵 내 사랑 울부 듣고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듣고 있어요 4살 때 들었는데 너무 좋았다 4살 때면 지 몸 하나 가두지 못할 때 그때 근데 그때가 좀 무서운 게 하나에 꽂히면 정신 못 차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SG워너비는 워낙에 오래 활동을 해서 팬들도 되게 오래된 팬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같이 나이를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우리끼리만 아는 어떤 비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역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 앨범에 또 넣어봤어요 저희가 그래서 아마 들어보시면 한 번에 느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팬분들 들으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레전드 가수 SG워너비 이석훈 씨와 물밑 가수 임한별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 대결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우리 한별 씨는 어떤 곡 부르실까요? 저는 제가 학창 시절에 너무 좋아했던 살다가라는 살다가 참 치트키 선곡이네요 이거 부르면 무조건 좋은 게 있는데 본격적으로 대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한별 씨가 부르는 SG워너비의 살다가 들어 볼게요 고맙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래 너 없는 하늘에 창 없는 감옥 같아서 웃어도 웃는 게 아니래 초라해 보이고 웃는 것 같아 보인 돼 사랑에도 말 못했던 나 내 색조차 알 수 없던 날 나 잠이 드는 순간조차 그리웠었지 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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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힘들 때 나로 인한 슬픔으로 우려낼 때까지 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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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칠 때 정 힘들면 단 한 번만 기억하겠니 우린 마지 못해 웃는 거겠지 우린 마지 못해 살아가겠지 내 곁에 있어도 나의 곁에 있어도 눈물 나니까 나 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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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힘들 땐 나로 인한 슬픔으로 우려낼 때까지 태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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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다면 남김없이 태워도 돼 우려낼 때까지 나 살다가 나 살다가 어마어마했어요 어떠셨어요? 사실 살다가라는 곡은 오리지넌티가 굉장히 센 곡이기 때문에 키 높였 네 하나 했다가 브릿지 뒤에 또 하나 더 아무래도 본인 키가 높다 보니까 키도 높여서 이렇게 세게 부르는 게 굉장히 멋있었던 거 심지어 한 키 높인 거였어요? 네 높인 거 같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석훈 씨가 이맘별 씨의 노래를 커버할 차례인데 어떤 곡 준비하셨죠? 드라마 OST 미스티의 OST였던 그 길에 라는 곡인데요 굉장히 노래가 좋아요 그러니까 왜 이거 제가 이제 알았지 싶을 정도로 너무 좋고 사실은 좀 우리 또 차트박이 시청자 분들한테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불러보려고 합니다 또 기대됩니다 이석훈 씨가 부르는 이맘별 씨의 그 길에 들어보겠습니다 이석훈 씨의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해ną 할까요? 이석훈 씨의 빨리 해eed 멀리 해점으로 가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디인가 끝이 없는 곳을 향해 힘겨운 날개짓을 하고 그저 아무런 말 없이 잔잔한 바다 물결 위에 따스한 숨결 놓아두고 날아가버린 오직 한 사람 그대라는 건 나 그대의 눈물로 그려진 그 길 따라 곁에 늘 머물러 줄게요 차가워진 그대 숨결에 따스히 날아와 기대해줄 수 있게 그대만이 내 곁에 이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 얘기했었는데요 뭔가 수업 잘 안 듣는데 꽈탑인 것 같은 약간 이미지 천재라는 느낌이잖아 천재 잘생겼어 그냥 해도 잘하네 약간 느낌이 이런 거지 이 목소리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최성 씨 뭐가요? 비룡 같은 느낌 아니에요? 요리왕 비룡 요리왕 비룡 같은 느낌 아니에요? 요리왕 비룡 요리왕 비룡 요리왕 비룡 이런 거야? 그렇죠 그쪽에서 탑 어깨 탑 백종원 아저씨 같은 느낌 백종원 백종원 같은 느낌이었다 어깨 탑의 느낌 오랜만에 다른 가수의 노래를 불러요 굉장히 긴장이 되고 이 노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사를 조금 바꿔 불렀어요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아무튼 뭐 떨리네요 진짜 긴장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역시 그 내공이 있으시니까 이 부드러움이 약간 노래 뺏긴 듯한 느낌이 이런 느낌인가 그래서 제가 아 커버를 너무 좀 살살 불러야겠다 앞으로 약간 이런 생각들을 들고 원곡자 입장으로서 진짜 이렇게 두 분 노래를 다 들어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승부를 정할 차례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시즌2에서 도입한 최첨단 시스템의 투표를 제가 산정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이게 뭐 구경났다고 여길 따라와 감독님이 해보세요 누가 좋았는지 이맘별씨면 임이라고 쓰고 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투표 크게 음악 감독님 감독님 꼭 해주세요 귓구멍으로 직접 들으시는 음악을 누구보다 가까이 들으시는 거기다가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아주 순조롭게 아주 스마트한 투표 시스템으로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황재현 씨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투표가 끝났습니다 여론 느낌은 어땠나요? 여론 느낌은 아주 박빙이었습니다 박빙이에요? 박빙이었습니다 첫 번째 투표를 개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2 2 이석훈 씨가 3표 나왔습니다 굉장히 별로 연연하지 않는다시더니 굉장히 아니 그냥 뭔지 뭔지를 모르는데 이게 은지 은인지 은인 줄 알았어요 다음 투표 공개합니다 아 이렇게 볼 때마다 불쾌한 지 아직 그럼 바로 이맘별 씨입니다 현재까지 박빙 다음 짠 누구죠? 이석훈 씨입니다 이석훈 씨 한 표 차이로 우리 이석훈 씨가 앞서 보이네요 다음 투표는 바로 엄지와 중지에 따라서 이맘별 씨 이맘별 씨 마지막 분가랑만 공개하는 건가요? 마지막 분가랑만 공개하면 됩니다 짠 이석훈 씨 이석훈 씨 이석훈 3표 이석훈 2표 이석훈 씨 성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석훈 씨 이번에 우승하셨는데 우승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우승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게 문제인 게 지금 혼자 나오셔서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진짜 밑에서 쭉 올라오시는 거 아닌가요? 뭐야 여기 어디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놀래카메라 아닌가요? 와이어로 와이어로 내려오시는 거 아니에요? 멤버들 닮은 사람 본 거 같은데? 아무튼 뭐 고맙습니다 저 잔인한 질문은 저희 재성 씨께서 맡고 계시는데 한별 씨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이걸 좋겠어? 저 사실 홍보하면 너무 좋은데 이게 정말 운명의 장난처럼 된 거 같아요 아니요 그래도 저희가 신곡을 홍보할 기회는 살짝 드리겠습니다 신곡 13일에 나왔고요 굉장히 노래가 계속 높아서 노래방에서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별하러 가는 길 이별하러 가는 길 지금 바로 들으실 수 있어요 네 잠깐만 들어도 이석훈 씨도 부르실 곡이랑 새 앨범에 대한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SG원어비가 앨범을 냈어요 만나자라는 곡이고요 꼭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긴 우리 이석훈 씨 노래를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급장 되고 음악으로 붙자 위아래 없는 음악 대결 차트박 1위 다음에 만나요 안녕 우을 타 IP 따뜻한 신기해 너를 보고 있으면 아련한 강아지의 눈이네 이상해 진지해 너를 보고 있으면 궁금한 고양이의 눈이 돼 한강 저녁 8시 강아지와 산책을 핑계삼아 나왔던 이유도 인스타에 올려놓은 수많은 사진들은 외로움의 크기 같아 우리 지금 만나자 피곤한 하루 속에 너의 작은 웃음 되고 싶어 그래 지금 만나자 꾸미지 않아도 좋아 너의 편한 옷자림도 드레스 같은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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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